한국어문법 고싶다 아저씨 보고싶어 나도 죽는줄 알았다구요 보고싶다 아저씨 보고싶어 나도 죽는줄 알았다구요 달려가고싶다 달려가고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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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듣고싶다 목소리 듣고싶고 목소리를 듣고싶다 목소리 듣고싶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무엇을하고싶다입니다 무엇을하고싶다는 앞에 어떤 행동을 넣어서 행동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는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을하고싶다 앞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는 말을 넣고싶다면 하고싶다 앞에 먹다를 넣어서 먹고싶다 어디에 가다는 말을 앞에 넣어서 가고싶다 또 잠을 자다라는 말을 넣어서 자고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고싶다 보고싶다 듣고싶다 달려가고싶다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왜 농장으로 돌아오고싶었는데요 아저씨 보고싶어 나도 죽는줄 알았다구요 달려가고싶고 목소리 듣고싶고 더 예를 들겠습니다 뭐 먹고싶어요? 옷을 사고싶어요 오늘 저녁을 해먹고싶어요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고싶어요 나는 책을 읽고싶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싶어요 볶음밥을 먹고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고싶어요 집에 가고싶어요 발음 수업을 듣고싶어요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싶어요 부산에서 기차로 여행을 하고싶어요 커피를 마시고싶어요 대화를 들어보고 대답을 만들어보세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싶어요? 저는 김치를 먹고싶어요 오늘 뭐할거에요? 저는 쇼핑몰 가고싶어요 그래도 프리비어로 받은 엔rí 러피을 Bureau 공원에서